계속해서 인사이드 유에스에 이번엔 하원에서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한 달여 만에 이제 상원에 송부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다룰 소추위원 7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탄핵소추위원 7명, 이 가운데는 하원에서 탄핵조사의 주역들인 애덤 시프 하원정보위원장과 제리 네들러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상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 연방 하원은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상원 송부에 대한 표결도 진행했습니다. 다시 불을 붙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공방, 이제 다음 주부터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민주당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을 조사하라는 압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넣은 의혹인 우크라이나 스캔들, 바로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증거에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사업가인 레프 파르나스가 제출한 것으로 젤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 사건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자필 메모 사본을 포함한 이메일과 암호 등이 포화됐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선 직후인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져 외교 정책에 참여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던 루디 줄리안이가 젤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30분 동안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 등도 민주당 측이 확보 공개한 것입니다. 줄리안이가 서한에서 면담 요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으며 동의한 사실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원에서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상원에 보내보았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속전속결로 탄핵안을 부결로 끝날 수 있기에 지난 한 달 동안 펠로시 의장을 포함해 탄핵 추진, 민주당 인사들이 고민해온 흔적들이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끝까지 대통령 권한 남용과 관련해 추가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찌 됐든 이제 공화당이 정확한 연방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반전이 성공할지 아니면 예상대로 그냥 그렇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될지 세간의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